K광점에!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 세 분이 같이 있었다고 했죠. 확실해요? 누굴 좀 만났어요. 남자요. 솔직하게 말해주세요. 그 트렁크! 그 트렁크 뭐? 자물쇠까지 잠궈놨던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말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이모. 누군데 나 보고 이모래? 옥테니아 씨가 우리 엄마예요. 언니, 나... 우린 부부야, 부부! 어떻게 볼 때마다 몸을 다치는지 이런 걸 악연이라고 하나? 애가 예쁘네요. 저 안 담고 아빠 닮았어요. 복댕아! 복댕아! 복댕아!